1. 강지훈의 시작 첫번째 게임 강지훈의 시작 25 좋았습니다 순간적 중앙에서 긴 서비스 고엔드 전환 바나나 플릭 윤주현 바나나 플릭 리시비가 좀 아쉬워지고 있습니다 찬스 왔습니다 윤주현 3구를 좀 잘 처리해 줘야 됩니다 3구를 좀 잘 처리해 줘야 됩니다 석점차 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고 안됩니다 네 짭짓합니다 꺾어놓고 윤주현 강합니다 강지훈 간결한 서비스 윤주현 3구 윤주현 강지훈 잘라냈습니다 아마 지난 게임에서는 푸쉬로 리시비 대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바나나 플릭 걸렸습니다 윤주현의 3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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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7 7 7 8 8 9 9 9 10 10 11 11 12 10